일단 저희가 연패를 좀 많이 했었는데 끝에 결국 이겨가지고 오늘부터 좀 연승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많이 좋습니다. 저도 요새 되게 많이 져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기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탓하는 건 아니지만 대진표가 좀 힘들긴 했거든요. 상위권 팀과의 연속 경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저희 팀은 우상향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력적으로. 그런데 끝에 이길 경기들이 한 두세 경기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끝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 부분이 아쉽고. 그런데 그 연패를 하는 동안 저희가 그래도 처지지 않고 팀적으로.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실력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은 대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번 주 예전보다는 좀 많이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프로 가능성 아직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동이 정말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 챔피언들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팀적으로 많이 준비해가지고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즈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아즈를가 글로벌 밴드에 가지고 못쓰는 게 상당히 아쉽고 하루빨리 돌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 단번경기 아리할 때 제일 잘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기 아리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버스 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번 경기 아리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잘해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단 이게 패치가 좀 이번 연도는 특히 제가 볼 때 패치가 바뀔 때마다 좀 크게 크게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구도가. 좀 세세하게 보면은 좀 구도가 살짝 살짝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챔피언도 좀 여러 개가 활용되는 상황도 나왔고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희끼리 티어 정리 다 같이 잘하면서 잘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저도 패치가 바뀔 때마다 뭔가 미드 챔피언도 이번 연도가 제일 많이 다양한 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할 챔피언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 시즌이어서 여러 가지 해보고 최대한 제가 잘 쓰고 제가 잘 맞는 자신 있는 구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되게 많은 챔피언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저한테 맞는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챔피언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팀적으로 잘 적응하고 무슨 챔피언이 나오든 상대를 하든 저희가 하든 이제 구도를 잘 알고 준비해가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구도 연습 많이 해서 자신 있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무관중 경기일 때보다 관중분들이 계실 때 경기를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무관중인 게 상당히 아쉽고 관중분들이 있을 때 긴장하고 하는 게 저한테 뭔가 좀 더 잘 됐던 것 같아서 하루빨리 다시 관중분들이 계시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패하는 기간이 좀 길었는데 오늘 승리를 했고 남은 경기들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연승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진 다 만나면서 구연패하는 동안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했는데 이번에야말로 기세 다시 잡고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